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두 모녀가 함께 걸었던 산티아구 술래길,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길, 조금 일찍 나선 길, 내용 기억하실까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부부가 이탈리아 루카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걷는 로마 술래길,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이탈리아에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걷는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맛집 탐방도 하고 산에 올라가 정상에서 하늘에 들어오는 도시를 보기도 합니다. 한 방향을 보며 함께 걷는 발걸음에는 꼭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고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자인 김혜지님은 7년 전 가방 하나로 시작된 여행하는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 현재는 베네치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일상과 여행이 멈춘 시기에 고국으로 돌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로마 술래길을 다녀온 뒤 버티는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이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싶다고 소개합니다. 유튜브 채널 이탈리 부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 구독하기를 누르고 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로마 술래길 함께 떠나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1일 차 성지 술래의 시작점 루카로 향하다 여보, 우리 정말 잘 해낼 수 있겠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짊어지자 헉 소리가 절러났다. 술래길 선배들에 따르면 배낭은 자기 몸의 10% 미만이어야 걷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겨우 열흘 남짓,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겼는데도 어찌하여 10kg에 육박하는 것인가? 목적지를 정하고 무작정 걷기만 하는 여행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그야말로 어설펐다. 발에 맞는 트레킹화를 준비할 새도 없이 가장 익숙한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반질반질한 새 가방에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신은 내 모습은 누가 봐도 초보 술래자 티가 났을 것이다. 이탈리아 여행은 수도 없이 했다고 자부해왔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집 앞 슈퍼마켓에 가는 것이 걷기의 전부였던 나에게 열흘을 내리 걷는 일은 마치 불가능한 미션 같았다. 하루에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시작된 무모한 여정이었다. 선크림이나 상비약품 하나 없이 떼약볕에 200km를 걷겠다고 작정했고 결국에는 400km를 걸었다. 오전 10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벌써 햇볕은 정수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스팔트의 열기가 반사판처럼 들들 끌어올랐다. 10kg짜리 배낭을 메고 이 열기를 감당하며 과연 200km를 걸을 수 있을까 가방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걱정들이 나를 짓눌렀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 성지 순례길을 떠나겠노라고 이미 동네방네 큰 소리를 뻥뻥 쳤고 결정하자마자 기차와 첫날 숙소를 미리 결제해두었으니 말이다. 언제나처럼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스스로 몰아넣은 것이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이 들뜬 표정으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들을 쳐다보다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풀썩 두저앉았다. 그러다 가방의 무게에 못 이겨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앉아 도저히 못 가겠다고 속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고 있었으나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한번 가볼까? 툭 하고 던진 남편의 말에 온갖 이유를 붙여가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성급하게 떠나온 발걸음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베네치아에서 루카로 가기 위해서는 피렌체까지 급행열차를 타고 간 뒤 완행열차로 갈아타야 했다. 코로나로 옆자리를 비워야 하는 정책 때문에 기차의 반은 비었고 종이컵에 나눠주던 음료는 500ml 생수한 병으로 대체되었다. 모두가 마스크로 가린 입을 꾹 담은 채 창밖을 응시하거나 핸드폰 속 세상에 몰두했다. 꼭 1년 만에 타보는 프레차로사 급행열차였다. 기차를 탄다는 것은 항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지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실내 공간이 불편했다. 침묵하는 분위기가 우리를 짓눌렀다. 마스크는 표면적으로 입과 코를 가려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수단이 되었지만 사람들 사이 마음의 문도 철저히 닫게 했다.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인간적이고 정의 있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였다. 하지만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이후에는 안되는 것은 철저하게 노을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비대면 시대가 되었고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반가움의 볼 뽀뽀는 한때 벌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오늘 이후부터는 숙소 예약도 하지 않았다. 그날 머물 숙소를 당일에 예약하기로 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모든 것을 확정짓고서야 여행을 떠났던 우리로서는 낯선 스타일의 여행이었다. 사람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면서 문득 버스와 기차 특히 비행기는 인간만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빠른 운송수단으로서도 한몫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피렌체의 중앙역에 도착해 보니 제법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코끝까지 올려 쓴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플랫폼과 기차 통로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 접촉을 피하는 대신 동선을 최대한 길게 늘어뜨려 놓았다. 새로운 시스템이 낯설어 다른 사람의 뒤꽁무늬를 쫓아 플랫폼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갔다. 피로와 허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당분 섭취가 간절해졌다. 뽀송뽀송한 거품이 가득한 카푸치노에 입술을 파묻고 한 모금 크게 들이켰다. 이어서 딸기맛 마카롱을 한 입에 가득 넣고 우걱우걱 소리내 씹었다. 찐득한 마카롱 조각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걱정처럼 입목까지 따라붙었다. 혀끝으로 억지로 떼어내며 옆에 놓인 커다란 가방을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앞으로 열흘을 함께하게 될 가방이었다. 맞은편에 있는 남편에게 들릴 것처럼 심장이 크게 날뛰었다. 그는 여전히 평온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으나 실은 생각에 잠긴 짙은 눈썹이 팔자로 마구 휘저기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요동치는 눈썹과 팔딱거리는 심장을 제멋대로 둔 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전광판에서 타야 할 기차를 확인한 뒤 다시 플랫폼을 향해 걸어갔다. 느린 기차에 탑승하자 환한 햇살이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내일부터 우리가 걷게 될 토스카나의 풍경을 미리 눈에 담아보았다. 푸른 능선, 하얀 구름 6월의 토스카나 모습에 조금 위안이 된 것을 느끼며 나도 참 단순한 인간이구나 싶었다. 열다섯 개 남짓의 정류장을 거치는 동안 내일의 목적지인 알토파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귓가를 스쳤다. 마치 첫사랑의 이름처럼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알토파쇼에서 기차로 한정거장 약 10분 뒤에 드디어 토스카나 구간의 출발지로 정한 루카에 도착했다. 기가 막힌 날씨 덕분에 잠깐이나마 여행의 설렘이 다가왔는데 무거운 배낭을 들체매자마자 도망치듯이 사라졌다. 기차에서 내리자 여기저기서 토스카나 지방 사투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목을 긁는 소리가 마치 독일어처럼 들렸다. 이탈리아는 피란체와 주변 토스카나 지방에서 쓰던 말이 표준어로 굳어졌지만 표준어보다 도시별 사투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시칠리아 또는 사르데냐 섬의 사투리는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도 알아듣기 힘들 만큼 지방색이 강하다. 시칠리아를 여행하는 동안 내가 시칠리아 현지인에게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세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을 정도였다. 외국인이 제주도 사람에게 혹시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라고 묻는 격이 아닌가. 내가 사는 베네치아 사투리는 입안에서 강하게 파열되는 음절을 거의 발음하지 않거나 단어의 끝 음절을 삼키는 표현이 많다.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게으른 사람들로 오해할 정도였다. 단어 자체가 표준어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인 나는 오가는 문장 속에서 뜻을 추리해내야만 했다. 이탈리아어 사전과 사투리 사전이 따로 출간되고 가족이나 친구들끼리는 거의 사투리만 사용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투스카나 지역은 알파벨 C 발음을 영어의 H로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호하홀라로 카푸치노는 하푸치노로 발음한다. 루카에 도착한 기념으로 우리도 목을 긁어가며 우은 카페 페르파볼에 커피 한 잔 주세요를 외쳤다. 내가 제법 이탈리아의 교양 있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어깨가 으슥해졌다. 루카는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고향으로 유명한 도시다. 그의 작품 중에서 토스카와 투란도트는 이탈리아의 여름철 야외 오페라 시즌에 베르디의 작품과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다. 나는 푸치니의 오페라를 관람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이탈리아인들이 푸치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해 여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다. 베로나 아레나에서는 토스카를 로마의 카라칼라 욕장에서는 투란토트와 라보엠을 관람했다. 가장 저렴한 자석이 10에서 20유로 정도로 부담없는 가격이어서 여름철에는 영화관보다 오페라 극장을 더 자주 찾곤 했다. 수백 년 된 원형 극장에서 마주하는 야외 오페라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여름이 기다려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식은 여름밤 오페라 공연이 끝나면 새벽 2시에서 3시쯤 되었다. 버스가 없어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아 투란토트에 나오는 아리아네슨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의 가사를 따라 부르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연예인 가십이나 돈 이야기보다 주로 문학과 예술, 음악에 관한 대화를 좋아한다. 덕분에 나도 어깨 너머로 듣고 말하며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요처럼 즐겨 부르는 아리아가 한두 개씩 있다. 그때의 나는 뇌슨 도르마에 심취해 있었다. 푸치니의 고향을 마주하고 보니 현장에서 듣는 아리아가 미치도록 그리워졌다. 마음껏 보고 듣고 감동하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16세기에 지어진 성벽 안으로 비밀스러운 문을 통과해 들어서자 눈앞에 중세 시대가 펼쳐졌다. 반전이 있는 도시였다. 온전하게나마 위풍당당 도시를 지키고 있는 성벽은 외부의 시간과 소음을 차단한 듯한 느낌이었다. 맛있는 식당들이 많고 오페라의 도시답게 길거리 또는 극장에서 크고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매년 나폴레옹 광장에서 개최되는 루카 썸머 페스티벌은 유명한 음악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축제이다. 7월에서 8월에는 오페라 축제도 열린다. 인구 8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소도시지만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이 다양하고 북적북적한 피렌체, 로마 등 관광도시와는 다르게 소박하며 고즈넉한 멋이 있었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가장 높은 장소를 찾는다. 이번에도 루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구이니지탑에 올랐다. 멀리서 볼 때는 마치 사람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던 탑이었는데 실체는 약 45미터 탑 꼭대기에 나무들이 빼곡한 이파리를 흔들며 서 있는 모습이었다. 삐걱대는 200여 개의 계단을 오르다 보니 숨이 턱 막혔다. 정상에 오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다. 넉넉히 루카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시계탑이 서 있고 발밑에는 키 작은 건물들이 저마다 개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푸치니의 도시답게 골목에는 토스카, 투랑도트와 같은 오페라 명칭의 레스토랑과 바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저녁이 되자 중세시대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노란색 조명이 도시를 물들였다. 은은한 촛불 같은 조명으로 물든 루카의 따스한 저녁 분위기가 좋았다. 이탈리아는 수년 전부터 에너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LED 백색 전구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식 조명보다 노란 조명이 역시 이탈리아의 옛스러운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에 깊이 동의한다. 비아 프란치제나 이탈리아의 45개 코스 중 루카를 출발지로 정한 이유는 도시 자체가 가진 매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차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해서다. 루카 이후 산 지미냐뇨, 산 미니아토 같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소도시를 걸어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유네스코로 지정된 발도르차 평원, 세계적인 와인 산지까지 아우르는 토스카나의 대표 능선도 마주할 수 있었다. 이미 몇 번이나 다녀온 도시도 있었지만 토스카나 능선을 두 다리로 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된 여행도 처음이었다. 루카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기차역 근처에 있는 여행자 센터에서 순례자 여권과 비아 프란치제나 토스카나 구간의 소개 책자를 구매했다. 거리는 얼마인지, 앞으로 걸을 길은 어떤 컨디션인지, 어떤 마을들을 지나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와, 고도 800m, 500m, 400m의 마을이라니. 그날그날 목적지가 되는 마을들은 멋진 뷰를 자랑하는 만큼 역시 높은 고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루칸은 결혼 전에도 후에도 몇 번이나 여행했던 우리 부부가 애정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저 긴 여정의 출발지일 뿐이었다. 멋진 성당들과 잘 꾸며진 거리보다 비아 프란치제나라는 간판만 눈에 들어왔다. 이탈리아에서 7년을 살았어도 이탈리아에 성지 순례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다. 앞으로의 여정에 관해 로망이 가득 들어찬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즐겼다. 얼마만에 가져보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부부의 대화였던가 천천히 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며 결의를 다졌다. 걱정에서 기대와 안도로 물든 첫날밤이었다. 어제 못 잔 잠을 몰아서 자려고 맥주 두 잔을 연달아 들이켰다. 앞으로의 여정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건배 이번 순례길 여정을 통해 내가 몰랐던 실로 다양한 이탈리아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무엇보다 옆에는 함께 걸어줄 남편이 있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오빠가 옆에 있잖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남편 무지에서 비롯된 용기가 이번에도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기를 스스로가 순례자가 되어 삶을 돌아보고 삶에 얽매여 있는 질문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랐다. 저자의 발걸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글을 읽으며 왠지 새로운 도시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설렙니다. 앞으로 두 편의 영상을 추가로 올려드릴게요. 이탈리아 로마 순례길 함께 걸어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